하루종일 그래서 10주차 주간지 작년에 제가 팡팡 밴드의 부활을 꿈꾸며 팡팡 밴드 남 반델새가 멜땡 사이트에서 역주행 하길 바라고 팡팡 주간지 라고 만들었더니 이거 누구 거야 모르더라구 열심히 만든 나의 주간지를 그래서 이름을 아예 넣습니다 넣는데 아 하루종일 주간지 옛날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삼행시 컨텐츠 했을 때 누가 제 이름 가지고 김종익 했을 때 김설인 창가의 종일 바라보고 있느니 익어버린 내 마음 노을빛 같아라 참 아이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돌이 따로 없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하루종일 주간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간지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표지도 지금 10주차를 생윤부터 주차별로 10권이거든요 총 10권 10권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0권 한 번에 신청하시면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별로 다 사상가들이 다 달라요 석가모니, 장자, 그 다음에 칸트, 그리고 아리토텔레스, 그 다음에 벤담, 그 다음에 루소, 그 다음에 롤스, 또 싱어 그리고 어 누구지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어 나네요 저까지 생윤에 있습니다 여기 싱어도 있고 그래서 10권에 다 각각 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도 너무 좋고 마지막은 제가 장식을 하게 되는 거죠 생윤에서 그래서 내용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념 정리하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간지가 2월 말 2월 28, 29일 날 입고가 될 텐데 입고가 되는데 3월 되면 여러분들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개념 학습 마무리 되면서 집에서 혼자 복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딱 받아보시면 표지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먼저 개념 정리 때에는 기출 내용과 개념 학습을 스스로 볼 수 있고 개념 다지기에 하루 종일 주간 모의고사가 있어요 매일 다섯 문제씩 그 다음에 심화 OX 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수능에 정토한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주간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교재를 펼쳐보시면 제가 언박싱 영상도 곧 찍을 텐데 스텝 1의 기출의 개념안은 시간 정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 활용해가지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생윤의 개념을 총 10주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어? 윤사는요? 윤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10건으로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이 시간 정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 물론 이걸 1일차에 하신 분도 있거든요 주간지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간 모의고사는 주간 모의고사 올해는 팡팡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간 모의고사입니다 주간 모의고사는 매일 다섯 문제씩 5일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섯 문제씩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간 모의고사는 매일 다섯 문제씩 5일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교육청 하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총 10문제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일주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학습일에는 이 교육청 하품 모의고사하고 스텝 3사에 심화 5X까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보시면 스텝 1에 개념 정리하기는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개념 밑줄 치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용어 정리도 중요한데 용어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용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신독 그 다음에 빈칸 넣기로 한번 개념 정리를 틈틈히 하는 거죠 이걸 1일차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해보신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정리하기에도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래서 틈틈히 하시거나 여기 문항까지는 1일차에 한번 해보시고 기출에 개념하는 기출선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생윤에 있어서 첫 번째 1주차는 윤리학의 구분이 1주차의 첫 번째 개념으로 등장이 되겠죠 스텝 2에서는 이제 주간 모의고사를 하루에 5문제씩 보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5일까지 25문제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혼자 학습할 수 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상세한 해설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해설지 보시면 종익쌤의 과외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 문제에 주목할 만한 선지는 5번이야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일 동안 앞에 있었던 내용까지는 아무 때나 하시거나 1일차에 하시고 여기부터는 5일 동안 다섯 문제씩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일차가 되었다 아니면 나는 앞에 내용을 그냥 짜투리 시간에 하고 1일차씩 다섯 문제를 풀고 마지막 6일차가 되었을 때는 심화 OX 선지 내용을 풀어보시고 이것도 상세한 해설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품오의고사 10문제를 풀어보고 내용을 내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주차 때는 앞에 이론윤리학, 윤리학의 분류부터 동양사상, 맹자, 불교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설지도 보셔도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생윤의 주간지 내용은 첫 번째, 아, 개념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빈칸 넣고 기출 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선생님 이거 정리하느라 연구실 분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겠구나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비때머리 눈물 흘려가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교재 표지까지 서로서로 고민해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내용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활용하거나 아니면 1일차에 난 그걸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다섯 문제씩 5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심화 OX에다가 그 다음에 하품 모의고사 10문제 그리고 해설지 잘 읽어보시면 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아, 김윤 선생님 더불어서 연구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생윤에 이어서 짜잔 윤사도 놓지 않습니다 윤사도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윤사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별로 다 사상가 생윤하고 달리 원효, 이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큐나스 윤사 핵심이죠 오케이 신증명 이렇게 그 다음에 홉스 그리고 칸트는 뭐 윤사 생윤 둘 다 중요하죠 존 스튜어트 밀 밀의 시그니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서도 이 그림만 잘 봐도 문제 푸는 데 큰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왜 이 그림 그대로 문제 나오잖아 평가 문제 낼 때는 그 다음에 어? 윤사도 마지막 주자태는 누가 있어요 옷만 받고 있고 아 종이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하는 말 후회는 짧게 추억은 길게 생윤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윤사해 윤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텝 1, 2, 3, 4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스텝 1에서는 기출의 개념안 여러분들 시간 정하지 말고 하시거나 아니면 1일차에 하시고 주간 모의고사 하루 종일 모의고사는 5일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오엑스 선지하고 하풍 모의고사 열 문제를 마무리 하시는 거죠 내용도 윤사는 처음에는 선진 유교사상 중요하잖아요 앞에 쓰던 인간의 특성 본성은 일단 떼어 놓고 중요 내용부터 1주차 때 공맹순의 유학의 내용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들어와 있고 그리고 빈칸 넣고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에서는 어떤 선지들이 나왔는지 내용이 여기가 많으니까 스텝 1이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거나 난 할 수 있어 그럼 1일차에 딱 자신 있게 일요일부터 공부하는 거지 일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남들 하지 않을 때 남들 쉴 때 그때 조금만 더 하자고 10시까지 공부하기로 했는데 어? 9시 50분 집에 간다 그때 짐 싸면 10분 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셔야 돼요 일요일날 공부하라고 제가 옛날 예전이죠 옛날이 아니고 현장 강의 윤사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새가 빨리 벌레를 찾아서 먹듯이 윤사 개념 때부터 현장반을 일요일 아침에 했거든요 애들이 막 다 졸고 난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지 몰랐어 근데 그때도 내 애들 맨날 독려했거든 이 시간에 애들은 잔다 근데 애들도 자 얘네들도 그래서 안되겠더라고 목요일 저녁으로 옮겼더니 일요일 아침에 들었던 애들이 막 서운했나봐 그 약간 특이한 자기들만의 뭔가 장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요일날 아세요 일요일날 사람 풀어지거든 근데 일요일날 이거 스텝 1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섯문제씩 푸는 거죠 그 다섯문제 풀 때 윤사도 마찬가지로 종일생의 과외 시간 이 문제에서 주목할만한 선지는 니은이야 라고 얼마나 길게 풀이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다섯문제씩 25문제를 풀어보시고 마지막 토요일 됐을 때 오엑스 선지하고 10문제 마지막 이제 하프 모의고사 보시면서 실력을 완성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총 10주차를 이런 아름다운 표지들과 함께 공부를 쭉 해보시면 정말 그림이 잘 롤스의 시그니처 저희 뿔태도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이 많은 사상가들과 쌍윤 하신 분들은 20권의 책이 집으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거 쌓아놓지 마시고 사상가 보면서 이 사상 내가 다 정복해야지 누구랑 함께 종일생과 함께 그렇게 주간지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탐에서 정말 윤리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윤리 주간지 생윤 하신 분들은 생윤 윤사 하신 분들은 윤사 쌍윤 하신 분들은 쌍윤 둘 다 가져가셔서 스스로 열심히 3월달에 약간 느슨해졌을 때 공부하기 힘들 때 이 주간지로 모든 것 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평 달려가셔야 되겠죠 그 6평 달려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주간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김종인 만에 제가 연계교재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특강을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의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 강의 오픈하면 3월 말 4월 달에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저의 잘록이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잘 따라오시면서 하루종일 주간지 보시고 제 얼굴도 보시고 덤머네 이때는 덤머 지금 오늘 한번 오랜만에 깜머 해봤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지 언박싱 영상이랑 2월 말에 오픈되는 메가사탐TV 보시면서 행복하게 공부하시고 일요일날 공부 꼭 하세요 주간지 그리고 다음 커리로 저는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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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